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어 문법은 동사 아, 어, 야, 하다, 되다입니다. 동사 아, 어, 해야, 하다, 되다, 의무나 필요성이에요. must, 아와, 오, 동사가 있으면 아야, 하다, 만나다, 아 있어요. 그래서 만나야 하다. 하다 동사는 해야 하다, 공부하다, 공부해야 하다. 아, 오, 하다 동사 이외에는 모두 어야 하다예요. 먹다, 어 있어요. 그래서 먹어야 하다. 보기, 친구 생일이에요. 선물을 사다. 아 동사예요. 그래서 아야 해요. 선물을 사야 해요. 1번과 2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먼저 생각해 보세요. 네, 같이 볼까요? 수업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하다. 하다 동사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해야 해요. 2번, 내일 시험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다. 하다 동사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공부해야 해요. 3번, 4번 문제도 여러분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먼저 생각해 보세요. 네, 같이 볼까요?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어떻게? 택시를 타다. 아예요. 그래서 아야 해요. 택시를 타야 해요. 4번, 오늘 너무 피곤해요. 일찍 쉬다. 쉬다예요. 아, 오, 하다 동사가 아니니까 어야 해요. 어떻게? 네, 일찍 쉬어야 해요. 오늘 동사 아, 어, 야, 해요, 돼요 문법을 연습했습니다. 오늘 문법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해요. must 의미예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옷을 많이 입어야 해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Take care of yourself.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